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동마을 맨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서비정이라는 누각에 있는 큰 소나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서비정은 역사가 어린 곳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서비정 바로 대문 사림문 앞에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서비정은 최우순 선생님의 넋을 기르기 위한 사당입니다 최우순 선생은 일제의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에 극구 한글을 한 분이고 결국에 자괴를 하였습니다 최우순 선생은 을사조약이 맺어지자마자 일본은 보지도 않겠다 해서 사림문을 동쪽문을 없애고 서쪽으로 문을 내고 동쪽은 뒤도 돌아다 보지 않았다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왕이 조선 선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왕이 하사금을 내려줬는데 최우순 선생께서는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투옥이 되기 직전에 독약을 마시고 자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넋을 기르기 위해서 서비정 정자를 누각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학동마을 여기에 사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당문 8호 앞에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봐서 수령은 한 20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정도에 심어진 나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가 보면 하나는 수평으로 쭉 뻗어서 늘어져 있고 멀리서 보면 버섯 모양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육송의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3개는 위로 쭉 뻗 올려서 버섯 모양으로 하늘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보시면 안타까운 게 이게 살인문 앞쪽에다가 바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 보니까 옆 가지들이 살인문을 가려서 결국에 가지를 몇 개를 잘라냈습니다 몇 개를 한 4개 정도를 잘라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옹이가 생겨져 있고 이 옹이가 지금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위에서 보시면 큰 구멍이 보이죠 가지 자른 자리가 안에서 썩어서 이렇게 분풍 패여 있습니다 수령이 보면 상당히 오래됐고 거북이 등처럼 지금 밑둥에는 갈라져 있는 그런 껍질입니다 조선 육송인데 우리나라 순수 토종이고 상당히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아주 멋진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서비정역에는 학동마을 맨 안쪽 끝에 아주 제일 마을에서 위치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서비정역에 들어가시면은 사당이죠 지금 그렇게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뒤에 대나무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뜰에는 잡초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배롱나무로 추정되는 나무도 상당히 큰게 자리 잡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런지 잡초들이 막 있고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멋진 한옥인데 이걸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방에 요새 인구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관리가 힘든 거는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국보급으로 지정을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정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사림문 바로 옆에 지금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이름은 따로 없고 서비정 소나무라고 합니다 서비정 소나무라고 하고 여기 서비정 담벼락도 보면은 돌을 쌓고 위에 흙을 놓고 또 돌을 쌓고 흙을 놓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런 돌잠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무 세가닥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소나무는 상당히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최우순 선생님의 일제한거에서 자결하시고 순국하신 그런 기념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옹이가 안타깝게 썩어 가고 있는데 이 나무도 빨리 좀 정상적으로 관리가 돼서 좀 나무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이 학동마을 끝쪽에 오시면은 이 나무가 상당히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동마을은 옛날 한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옥 체험하는 숙박시설도 있고 한옥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셔서 옛날 돌담길을 정겹게 한번 느껴보시고 한옥 구경도 하시고 소나무도 보시기 바랍니다